어? 어제뿐 그 여자 또 왔습니다. 아, 실집에 사는 모양이네. 내가 오늘은 꼭 말 걸어갈 겁니다. 저기요. 살아있네, 그래도. 응? 저 아세요? 알죠, 그럼. 이 여자분이 당신 여자친구세요. 진짜요? 오, 대박. 걔 여자친구세요? 오, 제 여자친구랍니다.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?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, 그 정도야? 안 드실 거죠? 이 청각은 누구시지? 저, 처음 뵙겠습니다. 강선생 남자친구입니다. 유시진입니다. 내 남자친구? 진짜? 내 남자친구라 해. 잘생겼다, 그지, 엄마? 넌 어떻게 술 한 번 마시면 매번 끝장을.